한글자막 by 한효정 빌려주신 그 사람 만나지 못하여 사랑하신 주님 그 얼굴 물어봅니다 공마는 사슴 하나여 지냉을 찾듯이 내 바른 영혼 말씀을 달구게 합니다 진리의 성명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생각지 않는 그 말씀 넘치게 하소서 진리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받으나 빛대고 빛고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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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